라쿤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친구의 이름은 아메리카노구리입니다. 너구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국내 너구리는 갯과에 속하며 라쿤은 아메리카노구리과에 속하는 서로 다른 종입니다. 라쿤은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은 매우 드물지만 이 친구들은 아주 훌륭한 반려동물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들은 똑똑하고 호기심도 많으며 장난기가 많은 동물로서 주인에게 끝없는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주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면 애정이 넘치고 귀여운 모습도 많이 보여주는 녀석들입니다. 라쿤은 배변 운영 등 관리가 쉬운 편인 동물이지만 식단과 환경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. 과일, 채소, 단백질 등의 다양한 식단과 안전하고 좋은 집이 제공된다면 이들은 더없이 사랑스럽고 귀여운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.